오늘 이제 레이그의 전반부를 이제 마쳤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 레이그의 전반부입니다. 이 전반부의 핵심이 뭐냐면, 어떡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묵상했고요. 오늘 18장부터 27장까지는 어떡하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며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묵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정확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 봐라. 기도에 적용해 봐라. 너의 산업현장에 적용해 봐라. 가정에 적용해 봐라. 부부 사이에 적용해 봐라. 자녀들 속에 적용해 봐라. 이것이 굉장한 나와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 않은 것을 한다는 거 어렵잖아요. 왜? 이 땅 모든 사람은 나 중심으로 삽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소견대로 삽니다. 내 고집대로 살압니다.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요. 이걸 무너뜨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체질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결단하고 싶은데 안 돼요. 갱신하고 싶은데 각인이 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의 시작이 뭐냐?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정시기도. 이거부터 되어져야 무시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시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무시기도가 되겠습니까? 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은 굉장한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저항에 부딪힙니다. 대부분 저항에 부딪히면 사람은 중단합니다.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운동도 지속이 안 됩니다. 성경 읽는 것도 지속이 안 됩니다. 기도도 지속이 안 됩니다. 왜? 우리 속에 각인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과의 저항. 그래서 랩런트 운동이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각인뿌리 체질을 하자. 어린이 될수록 잘못된 것들이 너무 각인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각인된 것도 치유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심령 속에 뿌리 내린 것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기를 통해서 이제 18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영적인 교제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삶을 이제 터치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인가 18장 1절 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만 이러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구원과 굉장히 밀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임이라는 이 단어가 32번 나와요. 31절밖에 안 된 창세기 1장에 하나임이라는 엘로임이라는 이 단어가 32번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뭔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엘로임 하나임이라는 거예요. 애국에서 봤던 수많은 신들이 봤지만 참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엘로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장부터는 하나임이라는 용어와 쓰지 않고 여호와 하나임이라는 단어가 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고 간 지 1년밖에 안 돼요. 지금 애국의 생활을 압니다. 그 고통을 안 해요. 그 굶주름을 압니다. 그 노동을 안 해요. 그 부르짖었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거기서 구원하신 하나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하셔서 저 가난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임인데 너희의 하나임이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이제는 너희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삭의 하나님이 그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 언약이 그 후대에게 전수되고 내려온 것처럼 하나님 마음 속에는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저주 중에 저주가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후대의 하나님에게는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1517년 종교교육이 시작됐지만 500년 만에 저 유럽은 나의 하나님이 안 된 거예요. 그래 기독교인이 2%, 3%밖에 안 됩니다. 교회는요. 딱 두 번 가는 거예요. 유럽인들에게. 첫 번째 태어났을 때 한 번 가는 곳이고 죽을 때 장례식 할 때 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게 생명 걸고 종교 교육했던 유럽의 믿음의 선진들이 2대, 3대, 4대 내려오면서 그들의 하나님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은 겁니다. 오늘 1절에는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방법, 죄산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뭐냐고요. 이방인들의 타락된 풍습을 쫓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인데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라는 말을 강조하거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신이라는 거예요. 그 430년 노예에서, 굶주림에서, 그 노동에서, 그 어압에서, 종로를 위해서 너희를 해방시킨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받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 욕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 첫 번째가, 첫 번째가 뭡니까.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은 애굽의 풍속을 따랐다는 겁니다. 애굽의 문화를 따랐다는 거예요. 결국 이 땅의 영적 싸움은요. 문화 싸움입니다. 생각을 누가 장악하느냐 이 말입니다. 말씀이 생각을 장악하느냐, 세상 풍속이 장악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렘노트 운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교 전에, 성교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와 성교거든요. 주도권 싸웁니다. 그것이 뭡니까? 문화의 문화, 가치관입니다. 대부분의 문화는 영상 매체를 통해 옵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육을 통해 옵니다. 부신자들의 말을 통해서 가칭은 형성되는 거예요. 세상 풍속.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 풍속이냐. 하나님은 1년 만에 출혈고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산받는 방법,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은가, 너희들의 죄를 어떻게 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삶에 대해서 터치할 때 제일 먼저 터치가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애굽의 풍속 중에 하나가 뭐냐? 결혼문화여, 성문화여.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문화, 이 결혼문화가 애굽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애굽의 결혼 풍속이 뭔가? 결교는 우상과 다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애굽의 결혼문화냐, 뭐냐? 6절에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결혼문화를 얘기하면서 중요한 것이 근친상관금지규례를 얘기합니다. 6절에 20절에 보니까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 풍속이 뭐냐면 결혼문화예요. 그리고 이 결혼문화를 통해서 오는 성문화입니다. 성적 타락이에요. 6절에서 20절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하체입니다. 하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얘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문화에 익숙하거든요. 애굽은요. 어떤 결혼문화를 갖고 있냐면 지금 생각하면 상상을 초원하는 근친상관의 결혼들이 당시 문화에 너무 팽배해요. 그리고 6절에 20절에 보니까 어머님하고 결혼하는 거, 상상이나 하겠어요? 계모하고 자매, 배달한 자매, 손녀, 외손녀, 계모의 딸, 이모, 고모, 삼촌의 아내, 자부, 형수와 계수, 후추의 딸과 생존한 형제, 아내. 우리가 상상이나 하겠냐고 21세기. 애굽의 문화 속엔 이것이 보편화된 거예요. 근친상관이. 왜? 신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근친상관들이 많거든요. 신의 영향, 우상순배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결혼, 창조 원리에서 말하는 이 결혼에 이탈된 이런 결혼 문화가 너무 팽배해 있었다고. 그 결혼 문화의 밑바탕이 뭡니까? 성격 타락. 그래서 6절에서 20절까지 세상 풍속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 첫 번째가 결혼 문화인데 하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면 이런 잘못된 결혼관이 죄라는 것이 몰라요. 하나의 문화라고 인식된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떠난 지 1년밖에 안 돼요. 430년 동안 본 게 있어요. 들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각인뿌리 체질화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첫 번째로 지적하면서 이방 문화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 풍습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결혼 문화. 그 결혼 문화 속에 있는 성적 타락. 이걸 지적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본능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쾌락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 성령의 인도라는 단어를 우리 많이 듣지만 성령의 인도, 각각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로봇처럼 하지 않으십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만 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준 겁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겁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는 고우와 스탑이에요. 가는 것과 멈추는 것. 성령이 가라 그러면 내가 싫어도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정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의 보금 증가율을 원했습니다. 아시아의 수도가 그 당시 예배소였거든요. 거기서 보금 증가율을 원했는데 거기를 떠나려고 준비했습니다. 당시 아시아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아요. 배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동선도 알아야 되고 길도 알아야 되고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바울이 준비했겠습니까? 그게 드로와 항구에서 배 타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멈춘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더라. 성령이 막으신 거예요. 본인은 뭐랬지만 하고 싶었지만 가고 싶었지만 성령이 막으신 거야. 아픔입니다. 성령이 막은 거야. 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돼. 성령의 인도입니다. 하고 싶어도 성공할 것 같고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성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가라. 멈춰라. 가라. 멈춰라. 가는 것과 멈추는 것 성령의 인도. 그럼 성령의 인도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본인은 성령의 인도 받았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기도하다. 예 맞습니다. 기도하다도 성령의 인도 맞지만 가장 확실한 성령의 인도는 강단이에요. 강단입니다. 말씀이 말씀.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가장 확실한 성령의 인도예요. 그래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먼저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먼저 적용이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학원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학원 선생님.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나 주의 종들은 말할 수 없는 나와의 영적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나와의 영적 싸움. 골방이 있어야 되고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기도의 시간이 있고 거기서 나라는 존재가 먼저 무너져야 되고 나라는 존재가 십자가에서 깨져야 되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벌거벗은 채 서야 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아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해야 돼. 내가 적용하지 않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학원 선생님이에요. 그와의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임팩트가 강하냐 못가느냐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대여라는 사람입니다. 그걸 선포될 때 성도들은 그걸 받는 거예요. 받고 성령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성령이 멈춰라 멈춘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끊임없이 세상 풍속에 각인뿔이 체질화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첫 번째 주시는 것이 뭐냐면 애국에서 들었던 것 애국에서 보았던 모든 결혼 문화를 완전 폐지 따르지 말라 그 밑바탕에는 뭡니까 성도독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독이 성적 타락을 왜 이렇게 팽배했냐면 너무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신 앞에 제전의식이 있었어요. 신 형상을 세워놓고 그 신의 제사장과 여사제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신과 하나 되는 의식을 행했다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더러운 문화인데 그들 입장에서는 가장 신성시 여기는 의식이었다고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릴 때부터 각인된 겁니다. 얼마나 타락됐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애국의 이 타락이 성적 타락이 하나님 보실 때 이 성적 타락이 상상을 지금의 눈으로 봤을 때보다 더 타락됐다고 이게 신과 연결된 거예요. 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 애국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는다 이거는 철저한 영적 힘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따르는데요.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이 뭡니까 첫 번째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하루 세 끼 먹으면 행복하다고 사람들은 여기입니다. 식욕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이제는 마음의 위로를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악이나 매스컴과 영상 매체들이 발달되는 거예요. 여기에 만족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인간은 쾌락 중심으로 갑니다. 이제는 타락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음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은 아주 강력한 쾌락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이게 세상 풍속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이 전부가 되어버린 시대. 이 세상 풍속에 따르지 말라.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모릅니다. 애굽의 문화와 우상 숭배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신 앞에 정결의식을 행하는 그 행위가 굉장히 불결하고 굉장히 타락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보십시오. 19절 20절에 보니까 성경은 어떻게 불결하고 타락한 성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말하면 굉장히 타락된 그런 성적 문화인데 그것이 그 당시는 보편화된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 자녀를 몰렉 앞에 들이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어요. 몰렉이라는 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정착하고 나서부터 끊임없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이 몰렉이라는 신이에요. 이 몰렉이라는 것은 암몬과 암몬지역 모압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다고 민족신이에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의 얼굴이 송아지예요. 송아지가 신입니다. 그래서 애국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 히브리 민족이에요. 히브리 민족은 왜냐하면 자기들이 신으로 여기는 송아지를 먹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겸상을 하지 않아요. 요셉이 애국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왔을 때 겸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합니다. 애국인들은 히브리 식사하지 않았더라. 왜냐하면 가장 불견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백성을 내보내라. 이 백성이 광야에서 3일쯤 돼서 하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릴 것이다. 만약에 애국인들 앞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면 애국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일 겁니다. 왜? 신을 죽여서 태워서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애국인들 입장에 상상을 주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기라는 신도 이 대가리가 이 대가리가 소예요. 머리는 여러분들 사람에게 쓰는 용어입니다. 짐승은 대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표준어라더라고. 사람한테 대가리라고 그러면 싸우자는 거지. 원수되는 거지. 이 짐승의 형상이 송아재예요. 그리고 몸은 사람입니다. 이 신은 아이를 바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삼사되는 아들을 산채로 바치는 거예요.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이 몰래기를 섬겼던 유대 왕이 누구냐면 문하세입니다. 문하세. 문하세라는 왕이 이 몰래기를 섬겼어요. 55년 동안. 그 정도로 이 우상 숭배가 심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성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남색하는 자 우리가 말하는 동성애죠. 당시 소듐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애굽에는요. 남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것이 신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은 남자신 아스탈은 여자신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요. 성교를 맺는 순간 비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나는 농경사회에요. 아브라함은 목축업하는 직업을 얻었지만 가나는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 그것도 이 가나한 지역은요. 저 지중해 해안 지역이 곡창지대에요. 이쪽에 모든 민족이 몰려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난 땅에 들어와도 장막을 옮기는 것은 정착할 땅이 없는 것. 웬만한 농경지는 가나인들이 벌써 정착하고 살았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 신들이 성교를 통해 하나가 되는 의식을 통해 비와 좋은 날씨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것들이 시행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신의 영향이 큰 거예요. 우상 숭배와 음란은요. 동일 선상에서 보셔야 돼. 또 하나가 뭐냐. 수간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월 1일 날 신의 산에 도착했을 때 하람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의 시행기출을 출애기 19장 35절부터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간에 대해서 얘기해요. 수간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면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이나 하겠냐고요. 그런데 애국인들에게 소는 신입니다. 신. 수호신이에요. 신입니다. 신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선택받은 사람은 축복이에요. 그 당시는 신과 하나가 되는 의식에 내가 선택받았다. 그거는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셨고요. 그러니까 수간이라는 것도 애국인들에서는 보편화된 문화였어요. 성경은 성경은 끊임없이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그들 신과 구별된 참신이 나다. 그러면 내가 선택받은 너희들도 구별된 백성입니다. 내가 구별됐으니 너희도 구별됐다. 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현장을 보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은 세상신과 구별된 참신이라 이거 그 참신 그 유일하신 참신의 자녀들이 너희다. 다른 말하면 영적 정체성 자존감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자존감만 있어도 정책성만 있어도 당당해요. 열등의식 비교의식 다 사라질 수 있어요. 누가 만든 겁니까? 세상이 만든 거거든요. 열등의식은 세상이 만든 거예요. 세상 문화가 만든 겁니다. 세상 풍속이 만든 게 열등의식이에요. 비교의식입니까? 왜 비교합니까? 왜 세상과 나를 비교합니까? 아니 지문도 각각 다른데 생김새도 다른데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그 자녀가 얼마나 귀했으면 천군천사를 보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겠다는 이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왜 세상과 구별됩니까? 왜 세상과 이것을 분리하냐고요. 그래서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이 왜 사람입니까? 그 은혜 받으면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지 않아요. 은혜 못 받으면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들어요.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 그 속에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가 뿌리 내려서 자존감이 세워집니다.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 자존감은 사라지고 자존심만 사라지고 정착하게 돼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애국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두 번째 우상숭배와 또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부도독한 성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원래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육체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정욕대로 살려고 합니다. 탐심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 육체를 죽이는 것이 뭐냐면 성령축만입니다. 그 성령축만의 시작이 뭐냐 말씀과 기도 우리 속에 있는 지체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순종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우상숭배를 하는 것 부도덕한 성교를 하는 것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러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레기 18장에서 끊임없이 후반에 언급하시는 단어가 뭐냐면 더럽힘이라는 거예요. 더럽혀진다. 세상 풍속을 따르면 너희들이 더러워진다.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들은 더러워진다. 우상숭배를 하고 세상 풍속을 따르면 더러워지기 때문에 쫓겨난다. 언약 공동체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기 18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 뭐지요? 애국의 결혼문화 부도덕한 성문화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쫓아내질 것이다. 내가 너를 토해낼 것이다. 이걸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성일교 한 것이 뭡니까? 그게 신명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지중해거든요. 이게 헬먼산에서 이 녹은 물이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중심으로 서편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이게 약속의 땅입니다. 왜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인도하느냐. 이 약속의 땅에서 누가 나는 거예요? 상세계 3장의 주인공 그리시도가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 만에 이 동쪽 이 모아평지에 도착한 겁니다. 다른 말하면 이 애굽에서 이 애굽에서 40년 만에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을 때 누가 여기 20세 이상 된 사람 애굽에서 20세 된 이상 남자 남자만 애굽을 출발할 때 20세 이상 된 남자가 60만 3550명이에요. 민숙이 1장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럼 여자까지 합치면 60만 120만 20세 이상 된 120만 중에서 이 모아평지까지 온 사람 120만 중에 20세 이상 120만 온 사람 3명밖에 없어요. 모세와 요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왜요? 민숙이 13장 14장에 보니까 가네스바다에서 불신앙함으로 언약을 파기함으로 결국 언약대로 20세 이상 120만 사람들이 다 쫓겨남을 당한 거예요. 신해산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애굽에서 신해산까지 45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했지만 죽은 사람이 없어요. 죄의 대가로. 왜? 언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신해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피로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어기면 피값을 치러야 돼요. 신해산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기면 다 죽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면 행위 언약대로 보시면 살 사람이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은혜 언약입니다. 도착한 사람이 모세 여우수와 갈릇밖에 없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모세는 마지막 출애급한 지 40년 11월 1일 날 죽기 전 2개월 전에 출애급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설교한 것이 신명기예요. 세 편에 세 편 설교한 거예요. 세 번 세 번 설교하고 그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우수와는 여우수와 갈릇이 이제 가난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평지까지 요단가만 넘으면 가난한 땅인데 요단가 건너기 전 동쪽이 모아평지에 지금 마지막 모세가 죽기 전 2개월 전에 설교한 거예요. 그 마지막 세 편째 결론이 뭐냐 내가만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우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위하지 아니하면 여우와께서 너를 이 땅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중이 흩으시리라. 이게 마지막 모세가 세 번째 설교의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2개월 등에 소리 없이 죽어버립니다. 사라져버려요. 죽은 시체가 있으면 이스라엘 그 앞에서 우상숭배할까봐 하나님은 시체도 보지 않게 그냥 그 모세란 존재를 이 지구상에 사라지게 합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흩어버린다. 그런데 이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이 언약이 여러분들 출혈구한지 2년 1월 1일날 성막이 완공됐습니다. 이것이 이동식 예배 초소 아닙니까? 그들이 언약을 놓친 거예요. BC 959년에 드디어 솔로몬에 의해서 고정된 건물인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우상숭배하는 순간 BC 586년에 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왕전이 흩어짐을 당합니다. 토해됨을 당해요.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13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10장이 보니까 이스라엘이요.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렇게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 할지라도 언약을 어기는 순간 결국 어떻게 합니까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짐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70년 만에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소수만 돌아온 거예요. 왜? 이 언약을 파괴하는 순간 그 모세가 모아평지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 메시지를 통해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흩어버릴 것이다. 이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은 언약을 지킬 때 율법의 말씀을 지킬 때 성도의 가치는 부자되는 것 성공하는 것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은 기효로는 그게 아니라 얼마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느냐 하나의 말씀대로 사느냐 이것이 성도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는 것 1절 2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1절 2절에 언급하면서 18장 마지막에 똑같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삶을 터치하실 때 제일 먼저 터치하는 것이 세상 풍속이고 두 번째가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예요. 그 정도로 세상 풍속에 끌려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우상숭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문의 모든 제사와 또 가문 속에 있는 우상숭배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 경애하는 기한 가정이 되기를 가문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기 18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세상 풍속에 끌려 살지 말라는 언양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문 속에 가정 속에 우상이 있다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께 물고 기도하므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오. 제사 문화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오. 오로지 하나님 중심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각각 개개인들을 성교사로 파송했다는 성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오. 이 가문의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파송했다고 하는 사명이 회복되는 기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통 역사하심이 이 언양의 말씀을 붙잡고 가문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기도 제목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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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